베이슨 대학교가 익스프레스 어드바이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본교 1층 글로벌 라운지에서 12시부터 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열렸으며 학화별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매니저가 직접 참여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은 가을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강신청과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과 22일 진행된 두 차례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가을학기 개설과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개별적으로 가을학기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어드바이징을 통해 마이너와 관련된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며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본교 가을학기 수강신청은 금일 시니어레벨을 시작으로 24일, 26일, 29일 아침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강신청 날짜를 확인하고 수강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을학기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나 4-year 플랜에 대해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익스프레스 어드바이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4일, 마지막 익스프레스 어드바이징 세션이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가을학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IBS 윤석영입니다.